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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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차를 갈 필요가 있나? 아, 잘 못했네. 아, 나이스. 괜찮아, 쌩까지 안 해줄게. 동룡이 공격되지 않는 일입니다. 여기 먹어야지. 심협하고 있어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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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는 백차를 인구수가 10이네? 어, 괜히 찍었네? 없네. 오브로드 미네랄 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더 있는 느낌이냐 왜 미영은 왜 몰티를 안 먹어 멀티를 왜 먹어? 문관아 욕을 벗고 있으면 어떡해 안 먹긴 뭘 안 먹어? 욕 황금 멀티를 먹고 있었네? 아니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뭐야 아 저 자식 뭐야 아 끝났어 뒤에 시발 스타움때처럼 낑겨보든가 어? 낑겨보든가 아 나이스 키때문에 너무 말리는데 업그레이드 완료 아 내 아다리 아 파일럿 욕이 막힌다 아 파일럿 욕이 막힌다 아 아니 킨만 믿고 지금 뭐하는 행동이야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킨을 너무 믿은거 아냐? 이거 렌넝크에서 보던 그놈 아니야 어? 나이스 피비 바퀴가 왜 이렇게 많아 아오가라 음... 나는 전투 전투 날 부른다 아돈 토이다스 아돈 토이다스 진이하 나는 전투에 못 맞다 야 이거 좋은데 베스팅가스 아싸싸 아 백탈 아 백탈 아오 걸렸다 걸렸다 야 어? 다크 좋은데? 은토리다스 그리트리라 일상은 제라시쿨다 카사르벳 템플라 지옥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개폴 신사 같은데 다 아니 이거 생산이 너무 편한데? 제라 나는 전투에 아니 변인들이 개자서 뭐야 이거 에라시쿨리오 내 길 뭔가 나의 목소리로 연구 완료 그리트 에라시쿨리 기다렸나 좋다 뭔가 제라 에라시쿨리오 내 목소리로 저거 뭐야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그리트 에라시쿨리오 잠시만요 다 온진을 안 보셨네 네라시쿨리오 야 야 죽이는데 이거? 야 이 퀸다 무수신경 어 스타2가 이렇게 재미있었던 게임이었어? 기다렸노라 뭔가 좋다 아 씨이발 아 재밌다 이야 스타 재밌네 스타2 진작에 스타2를 했었어야 되는데 크란을 골라가지고 아 근데 진짜 야 근데 아예 안보인다 안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안보인다 아 아 개웃기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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